이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출 여력은 약 9조 원 정도인데요. 상황이 악화되면 금융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성공 여부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춤해진 코로나19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각종 금융지원 신청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6월 12조 원에 육박했던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7월 8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 미뤄줬던 이자 상환도 자발적으로 내는 차주가 늘어 4월 이후 유예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손을 빌리는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거리 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계속되면 소상공인 대상 대출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38조 9천억 원.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28조 7천억 원으로 집행률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2차 대출 소진율이 6%에 불과해 약 9조 원 정도의 여력이 있어 정부는 이를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이번 거리 두기 2.5단계의 성패 여부입니다. 극단의 조치에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1차 대출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소상공인 자금 상황, 정책자금 소진 추이 등을 강화해 프로그램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중은행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